오늘은 유튜브 분들이랑 실사판 어머머스를 하러 갑니다 브이로그? 가자! 어떤 분들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배고픈데? 뭐 하나 먹고 가야되나? 응 그래도 열심히 뛰으려면 뭐라도 먹어야 됐다고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삼각대랑 가려왔어요 한 30% 찼다 자 여러분들 도착했어요 여기에 지금 뒤에 다 유튜버 분들 있어요 오늘 게임하면서 중간중간 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지 이거? 왠지 이거 뭔가 어머머스 이거 뭔가 이거 다 퀘스트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미션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간중간에 딱 보니까 여기 의도적인 게 있죠? 와 여기 미션하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샌드박스 같은 소속 아시죠? 맞아요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소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저희는 슛발맨 채널의 동욱이 형 영식이 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뭔가 스물스물 냄새가 납니다 호둥이다 호둥이 호둥아 안녕 나도 강아지 길러는데 호둥이 엄청 크네 어구 잘생겼다 오늘 어머머스를 하는데 생물이니 어머머스를 하다니 뭐 물론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알거든요 이따가 시작하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거치대를 세워놓고 열심히 뛰어다닐게요 와 여기도 미션이 있었어 자 여러분 오늘 어머머스 같이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세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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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태아랑도 태아랑도 역시 텐션 저는 오늘 어머머스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지금 용인까지 벤트 타고 왔어요 벤트 타고 여기까지 아 진짜 한방에? 네 한방에 오늘 바로 임포스터? 네 원피우스 되면은 제가 우리 먼저 가장 먼저 사살을 제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갈게요 안 빠져든지 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오 아 바로 빨간 것 같은데 나한테 잘 알아서 갖고 와세요 자 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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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잘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죠 저요? 아하하하하하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임포스터만 안 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봤는데 아 이거 시민이어야 돼 이거 임포스터 걸리면 죽어납니다 바로 자 이제 시작입니다 네 지금 다 이렇게 다 지금 하하하하하하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저는 시민이에요 여러분 시민 아이 아이 임포트가 아닙니다 저는 시체 발견됐대요 시체 시체 발견됐대요 와 이거 너무한데 아 계속 뛰어다녀서 머리 봐 나 갈게요 한 명만 쳐주면 대단해요 한 명만 쳐주면 대단해요 한 명만 쳐주면 대단해요 한 명만 쳐주면 대단해요 진짜 나 이러면 갈게요 초록님한테 죽으면 내가 와 이거 진짜 저 죽으면 게임 줘요 미치는데 계속 저 진짜 저 죽으면 게임 줍니다 이상해요 아니 진짜 이거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잡고 있는 거니까 해야지 말이에요 아 비비스키 내가 잡고 있을 때 임포스터 맞으시죠?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임포스터 임포스터 조심하세요 뭐 카메라 하겠지 진짜 더 없는 거야 이거 자 너 왜 왜 왜 너 왜 아 진짜 나 왜 봐봐 이게 임포스터 활동 못하잖아 진짜 그거잖아 이거 내가 잡았잖아 내가 잡았잖아 내가 잡았잖아 내가 잡았잖아 내가 잡았잖아 내가 잡았잖아 내가 저거를 목격했잖아 아까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이게 지금 포함된다 보니까 이게 각이 안 나오는 거 같아서 안 하는 거 같아 활동을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나 빨리 목격해서 녹색분 저도 녹색이요? 그냥 보라색분을 날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1등 공치 하신 분이 녹색분이셔서 근데 진짜 의심이 되었어요 게다가 두 번째 빨간색분 죽으셨을 때 실드를 쳤죠 그때 실드 왜 쳤냐면은 이제 노랑분이 너무 잘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아 임포킬이 있어 짜고 죽이면은 왠지 억울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확실한 증거가 아까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드를 쳤다는 거는 확실히 의심으로 살 수 있는 행동이 이거 진짜 이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뭐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려면 진짜 너 아니에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까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아서 실패한 거 뿐이에요 첫째가 아닌 첫 아닌데 첫째 확신해 확신해 확신한다고요? 그럼 저 난리도 죽여요 난리도 죽여요 난리도 죽여요 오빠 이제 끝날 때 난리도 죽여요 그러면 저 죽이고 죽여요 네 내가 보기에 다 이 세대는 살았는데 게임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전 아니고요 만약에 맞으면 게임 끝나고 하니까 저 죽이고 죽여요 어떻게 의심하고 있겠어요? 아까 호커님께서 둘이 계셨는데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아 갑자기 내가 됐지 그거 했다? 근데 거기에 미션 했다 그러니까 카페 나오시면서 아 미션 했다 했다 누가 했다 저 미션 했다는 말 안 했어요? 미션 잘 했다가 아니고 거기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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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개인적으로 저 주황 같아요 그리고 주황 주황 초록으로 가있어요 근데 주황으로 주황 형님은 허사님으로 몰아가니까 은근히 안도하고 맞다 맞다 지금 주황 이거 보세요 잠깐만 이것도 됩니다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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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주황 주황 나 아닌 것 같은데 결과 말할까요? 네 초록은 임포스터가 아닙니다 아악 주황이잖아 주황 아니면 주황 아니면 구덩이라니까 아니 주황 누가 찍었어요? 나 빼고 다 찍었어요 전 빼고 배터리 한참 남았어요 주황 거는 여기 이제 다 쓰시고 다녔다니까 맞아 맞아 주황이야 주황 그것도 맞아 아니 왜 맞냐 본인이 임포스터 있어 나 진짜 아니에요 임포스터에요 저는 원래 임포스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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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포스터 여러분 드디어 제가 몰려서 죽었습니다 아 이거 이겼어야 되는데 저거 제 생각에 조황 아니면 여투 핑크에요 회색깔은 조용해지고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황님은 임포스터가 아닙니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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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춰라 이 둘 중에 한 명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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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여기 노란색 아니면 여투 핑크 같아요 말해줘 말해줘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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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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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뚠뚠뚠뚠뚠 유령은 입어주세요 유령은 입어주세요 유령은 입어주세요 지금 영상에 나와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어몽없어요 진짜 소름 돋아요 이거 거의 마피아 보다 더 소름 돋는 것 같아요 너무 소름 돋습니다 아 제가 죽은 게 소름 돋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죽은 게 더 소름 돋습니다 아 맞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저 처음에 저 페트병 줬을 때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네? 페트병 줬을 때 뒤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요 이분이 계셔서 아 저 있었어요 아니요 거의 끝에 이분이 계셨어요 반대쪽이 아 보였구나 아 그래서 그냥 지나쳤구나 아 아 그런 거 여러분들 아 석득해요 와 진짜 아 이거 못 타겠다 이거 아 빨리 화렸네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다 나였어 다 나였어 다 나였어 동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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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죽이려고 했다 와 도맡다 쟤는 죽이려고 했다 쟤는 죽이려고 했다 와 아까 같이 다니다 같이 다니자고 했던 거 다 영지였어요? 아 이제 증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아래 죽인 것도 아빠님이에요? 제가 안 죽였어요 제가 연두색 죽이고 아 연두색 제가 연두색 죽이고 그거 본인이 두 개 본인이 신고한 거네요? 죽이자마자 제가 신고 안 했어 제가 신고 안 했어 와 맞았네 핑크색 님이 대박이다 와 와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임포스터였습니다 응 우리가 이겼어 자 어버거스 게임 아주 재밌게 하고 지금 복귀를 해가지고 뱅뱅이들 까까 오늘 하나씩 뱅뱅이 하나씩 먹어요 뱅뱅이 하나씩 먹어요